자 수업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 잘 쉬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뵌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오리월 과정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월 과정은 무슨 과정인지는 아시죠? 기출문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 문제 적응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오리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과정.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제 오리월 달에 해야 되는 우리 기출문제 과정 이게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과거에 출제됐었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돼서 나온다거나 유사 지문이 나올 확률이 지금 최소로 잡아서 60%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출제됐던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이 지문들이 거의 그대로 다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개정된 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도 최소한 세법 16문제 중에서 10개 이상은 이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7, 8월 달에 가서 또 뭘 할 거냐면 예상문제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문제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60점, 70점 정도로 맞춰요. 그리고 예상문제집을 통해서 나머지 30점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겠죠. 아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대로 다시 출제가 된다. 어디에서 틀리게 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게 냈는지 어떤 유형으로 내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5월, 6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3월까지는 전부 다 이론 과정이었고 우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수업 끝날 때 간단하게 1일 학습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풀어드렸었잖아요. 그 문제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시험보는 그날까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주거장창 시험보는 그날까지 기출 지문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합격합니다. 장담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 자체는 여러분들이 시험보는 그날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가지고는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10번 이상 보시길 바랍니다. 10번 이상 보시길 바라는데 3번만 공부한다 그러면 10번, 20번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퇴근 시간이라든지 출근 시간이라든지 학원 올 때나 갈 때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냥 쭉 읽으세요. 쭉 읽으시면서 계속 지문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신다 그래도 나중에 문제를 보게 되면 딱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께서 답을 찾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론만 배웠었죠? 그렇죠? 이론을 아무리 죽어라 배워봤자 아시잖아요. 문제 적응력이 없으면 문제 못 풀어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론을 어떻게 문제에 접목시킬 건지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 그 문제를 통해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게 지금 우리 기출문제 과정의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출문제 과정은 지금 문제랑 요약 과정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를 쭉 풀어드리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집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우리 메가랜드는 구성 자체가 딱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해설이 같이 나와 있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문제만 따로 나와 있는 뒤에 부분 하나 끼워져 있는 거 있죠? 얇게? 그게 문제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지는 아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보시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일단 해설이랑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가셔도 돼요. 그냥 문제만 풀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해설을 보셔도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의도 자체가 뭐냐면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잘 모르니까 문제랑 해설이랑 같이 보라고 지금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올해 올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만 딱 빼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는 거죠.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두 번,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보시는 거죠? 그걸 반복해서 최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섯 번 이상은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집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으세요. 문제에다가 밑줄 긋고 적고, 밑줄 긋고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가고 있었던 게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쭉 적으시면서 하나의 요약집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노트 요약집 지금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운영을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보는 그날까지는 그 강의노트와 기출문제집 딱 이 두 개는 필수입니다. 아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의하시고 앞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문제 자체를 문제로 읽지 마시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지 그래서 아마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어디서부터 읽어요? 되도록이면 뒤에서부터 읽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 지문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맨 앞에가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봐요. 모르잖아요. 그래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는 몰라요. 왜? 한국말 어순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어순이 외국어하고는 좀 다르게 영어권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이나 일본 말들은 그렇죠? 결론이 맨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가 맨 끝에가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문제를 풀 때 물론 제가 문제 푸는 방식처럼 끝에서부터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고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으로 한번 쭉 읽고 나서 맨 끝에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얘가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 부정적인 단어냐? 긍정적인 단어냐? 세율을 물어보는 거냐?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 거냐? 뭐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거냐? 이러한 개념 자체를 정확히 보고 앞에 가서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빨리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와서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보실 때는 어떤 포인트 가지고 이 지문에서 답을 찾아내는지를 여러분께서 빠른 시간 내에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죠.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34회 때 나왔었던 문제인데 재산세 표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 이거 틀린 거 물어봤구나 그래서 1번 봤더니 뭐 한대요? 그래요. 아 세율이 높대요. 그럼 분명히 무슨 문제예요? 비교 문제라는 거예요. 뭐랑 뭐랑 두 개를 줬지 않겠느냐? 아 세율이 높으니까 뭐가 뭐하고 두 개를 줬고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높다라고 나왔겠구나.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랑 뭘 줬어요? 고급 선박하고 고구보락장이래요. 아 이 두 개. 둘 다 공통점이. 사치성이구나. 사치성인데 고급 선박은 5%고 얘는 몇 프로예요? 4%니까 뒤에 가서 고급 선박이 고구보락장의 세율보다 높다. 아 맞네. 이런 식으로 쫓아가셔야죠. 앞에서부터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면 얘가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나중에 와서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다시 앞에서부터 또 읽어야 돼요.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돼요. 실제 시험 보면. 그러면 이거 하나로 보통 우리가 이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얼마만에 풀어내야 돼요? 시험장에서? 한 문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 문제 50초죠? 그러니까 지문 하나당 10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문 하나당 5초 내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마킹 시간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긴 지문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또 계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문제에 막히거나 계산 문제에 막히게 되면 보통 한 2, 3분은 그냥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집중을 하다 보면 1분, 2분이 금방 지나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하나 하다 보면은요. 한 시간 후 딱 지나가죠. 똑같아요. 이게 집중을 해서가 아니라 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반복되고 스트레스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문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바로바로 찾으시는 연습을 제가 기출문제 과정에서 계속 반복을 시킬 거예요. 이 지문의 포인트는 얘입니다. 이 지문의 포인트는 얘입니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2번도 보죠. 자, 1,000분의 5다. 1,000분의 5. 세율 문제구나. 그런데 딱 보니까 비례세네요. 그렇죠? 누진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비례세가 나오는 게 뭐가 있었을까? 토지하고 주택 빼고는 다 비례세다. 그러면 앞에 가서 쭉 봤더니 뭐가 주어졌어요? 건축물이 주어졌네요. 그럼 건축물은 일단 비례세 맞잖아요. 일단 놔두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다른 것에 혹시 답이 있으면 걔가 답일 거니까. 나중에 답이 없으면 그때 와서 다시 보는 거고. 자, 3번에 봤더니 누진세가 적용이 된대요. 몇 단계가? 4단계가. 재산세에서 4단계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주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답이 없을 때는 읽어야 돼요. 너가 다 뛰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야매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저는 야매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야매로 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4번도 보죠. 4번에 봤더니 세율이 동일하대요. 그러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두 개를 줬을 거고. 그 두 개가 뭔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봤더니 뭐하고 뭐해요? 항공기하고 쭉 가다 보니까 고급 선박을 제외한 선박이네요. 뭐 항공기도 0.3% 선박도 0.3% 준부동산은 다 0.3%거든요. 동일하다 맞고. 자, 5번에 봤더니 문장을 한번 끌어놓고 가겠습니다. 딱 봤더니 숫자가 보이네요. 장상 3번 문제에서는 숫자가 보이면 숫자부터 동그라미 치고 가시는 거예요. 50% 나왔습니다. 지방세에서 50%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표준세율이죠. 가감할 수 있고 표준세율이고. 그리고 재산세에서는 문명에 이 문제가 나오면 100% 뒤에 가서 언제까지 적용할 거냐? 이거 무조건 물어보죠. 3년간은 아니죠. 언제까지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아, 답은 5번이구나.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앞에 거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실제로 그래요. 틀린 거 찾아라. 1번 세일롭다. 고급선바, 고급브락장. 어, 맞네? 2번 비례세, 건축물. 토지였으면 틀렸을 것이고 주택이었으면 틀렸을 것이고. 이딴 넘어가고. 3번 누진세, 주택. 맞고. 4번 봤더니 동일하다, 항공기, 선바. 5번 봤더니 많이 나오던 문제. 이 지문은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문은. 그러면 여기서 답이 딱 나왔으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세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뭐 하셔야 돼요? 문제를 먼저 풀고 오셔야 돼요. 문제를 풀고 오시되, 답이 두 개가 보이면 두 개를 체크하시고, 답이 안 보이면 체크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대신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와 여러분들이 보신 포인트가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다. 만약에 다르다.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놓치고 갔는지를 체크하시라고요. 이 문장에서는 이 포인트가 문제구나. 이 문장에서는 이 포인트가 문제구나. 이걸 정확히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박스 형태 문제 있죠? 우리 박스 형태 문제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개숨으로 보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짝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개숨으로 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녹아도 뜻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가야 되니까. 대신 짝 맞추는 문제 있죠? 그건 어떻게 가느냐? 버릴 것부터 찾으라고요. 버릴 것부터. 그래서 뭐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인데 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박스 형태 문제는 자료가 몇 개가 주어지느냐 하면 4개가 최대예요.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게 5개까지 나온 적은 있는데 거의 99%가 4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어떤 취득이에요?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자, 1번 봤더니 개수인데 뭐가 됐대요? 면적이 증가를 했대요. 면적이 증가했으면 등기부에 기록해요? 안 해요? 화내요. 그러면 얘는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이면 얘는 버리고 가야죠? 그러면 일단 버릴 게 생겼네요? 내려와서 버릴 것부터 버리자고요. 버릴 것부터. 그러면 딱 찍어도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찍어도 3번 아니면 5번을 찍어야죠. 그런데 3번, 5번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요. ㄴ, ㄷ이에요. 그럼 ㄴ, ㄷ은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뭔만 보시면 돼요? ㄴ인데 뭐예요? 상속입니다. 상속받으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얘도 표준세율이니까 버리네요. 그럼 답은 3번이겠죠. 이러한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장담 큰데 딱 10초면 답 찾아요. 실질적으로 16문제 중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들은 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문제가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상중하로 나왔을 때 세법 16문제 중에서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16개 중에서 하에 해당하는 문제 10개입니다. 진짜로. 아시겠어요?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상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두 문제 나오잖아요. 그 애는 쉬운 해예요.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4개 나오잖아요. 그 애는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다 물어보거든요. 올해 시험 어땠어요? 올해 시험 어땠어요? 와 세법 너무 어려웠어요. 세법 너무 어려웠어요. 그랬을 때 진짜 세법 어렵다고 한 해가 있거든요. 15회 빼고 역사상 제일 어려웠던 15회 빼고 어려웠다고 하는 해 세법에서 진짜 상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상에 해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5개 나올 때예요. 5개.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올 때가 근데 보통 어렵게 나올 때가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3개에서 4개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세법이 뭐였었냐면 그 상에 해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만 문제를 내봐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볼 때 공시세법이 3교시 때 보면서 어려운 문제가 앞에서 한 번 걸리잖아요.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그거 하나의 기억 때문에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걸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계산 문제 그렇죠? 자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패스 무조건 찍는다. 그렇죠? 최소한 단 최소한 예의는 지키자 찍어도 예의는 지키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법에서 계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양도소득세에서 나와요. 근데 최근에 원래 계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두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는 임대에서 한 문제는 양도에서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 재작년 임대에서 계속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임대에서 또 계산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계산 문제가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문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계산 문제가 없어요. 임대는 양도소득세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일단 건너뛰자. 단 이 공부를 할 때 기출 과정을 공부를 할 때는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무조건 찍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공부를 할 때는 풀어보셔야 돼요. 왜? 왜 풀어보셔야 돼요? 이론을 정리하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이론 정리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론만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들 지금 이번 달이 뭐 하는 달인 줄 아시죠?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에요. 이번 달이에요. 가정에다 그딴 거 하신 거 아시고 저는 지금 세법입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에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이번 달에 다 신고하셔야 되고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연말정산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신고 못한 부분이 있거나 근로소득위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면 이번 달에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양도소득세 배운 거 있죠? 그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도한 게 있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왜? 안 해봐서 그래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론을 공부 이론만 주고라고 봤지 실제 계산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산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론이 접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계산 문제도 무조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셨어요? 신중하게 풀어보세요. 한 번 풀어보고 두 번 풀어보고 세 번 풀어보면 흐름 자체가 이해가 되고 그와 관련된 이론이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래서 우리 32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는데 32회 때 뭘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차익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딱 봐도 짜증이 확 밀려오는 문제죠. 이딴 거 그냥 뭐 하자. 찍자. 패스하고 나중에 봐서 한 번 풀어보는 신용을 하되 대두리금이 그냥 찍는 방향으로 그래서 다른 거 다 답 체크해놓고 나서 가장 적게 나오는 번호 그걸로 체크하자. 아셨어요? 단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계산 문제 중에서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문장이 딱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한 문제만 뽑아와서 그러는데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비슷한 문제들이.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얘에서 그냥 얘 빼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 흐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양도 차익을 최소화시키는 답을 찾아내라. 그러면 양도가에게서 자본 측 지출하고 양도비만 빼십시오. 그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아셨어요? 또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작년하고 재작년 연 2회 출제됐었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이 문제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자? 그렇죠. 등기냐 미등기냐부터 확인하자. 왜? 아니죠. 과세 표준이니까 세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공자 250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봤더니요. 등기되어 있대요. 그러면 250을 받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세법을 어렵게 내진 않아요. 정수로 거의 떨어지다 보니까 끝에 숫자가. 그래요. 50만 원에 끝나는 거예요. 50만 원에. 여기 하나 제가 잘못 쓴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만 원에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 지금 제가 잘못 썼어요.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50만 원짜리가. 그러면 찍어도 그 50만 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중에 찍으시라고요. 그게 답이에요. 아셨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기가 싫다.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는 문제다. 그러면 그냥 찍으시는 거고. 어? 과세 표준 문제는? 미등기가 아니고 등기다. 그러면 50만 원이 끝나겠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50만 원 나와 있는 걸로 찍을 거야. 그게 답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야매 방식을 알려드릴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듣고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집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일단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론은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문제를 통해서 반대로 이론을 정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들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지문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이론 지문들이에요.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몇 번 이상은 반복하시라고요. 다섯 번 이상은 반복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열 번 이상 반복하라고 하고 싶은데 안 그럴 것 같아서.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나갈 것인가. 우리는 지식 싸움이 아니에요. 지식은 적당히 갖추면 되고 속도 싸움이에요. 속도. 결국엔 내가 시간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시간만 이기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여유가 생기면 문장이 보여요. 그런데 쫓기면 아는 문장도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가장 빠른 식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그걸 연습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번 출제된 지문은요. 계속 출제됩니다. 최소한 60%. 제가 아까 최소 잡아서 60%인데 많이 잡으면 80%까지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다라고 냈다면 이번에는 없다라고 내거나 똑같은 지문인데 그래서 요구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요것만 정확히 파악하셔도 문제 푸는 데 아무 지장 없고 그리고 세법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개정 내용이죠. 보통 올해 개정된 게 시험제에 반영이 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해 개정된 게 그 해 시험 문제에 반영될 확률이 30회 이전까지는 10% 내였어요. 그래서 그냥 개정이 되더라도 그 해는 반영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뺐어요. 그런데 최근에 30회가 넘어가면서부터 한 30% 정도는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10개가 개정이 됐다. 그 중에 3개 정도는 반영돼서 나와요. 최근에 유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에 적용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 이러한 것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따로 정의는 안 했지만 저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올해 타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따라오세요. 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겠대요. 그냥 저의 다짐이에요. 그러겠대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뭐 간단하게 오리언테이션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